날 놓치면 잘나가는 모델들은 그냥 줄줄이 놓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. 나나 되니까 그 지랄 맞은 시몬 컨택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. 안 그러면 그 콧대 높은 놈이 연락이라도 받겠어? 뭐야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시몬? 지금 발리에 있을 텐데. 선배 지금 발리에 있어요? 발리? 이준 씨에서 발리로 출장 갔어? 아니요. 저희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요. 시몬 씨가 왜 여기? 아니 누가 통? 연락이 안 돼서. 지나가다 들렸지. 들러요? 여기? 분명 대표가 발리에 있다고 그랬는데? 하여간 이 모델들 변덕은 알아줘야 된다니까. 여기가 이준 씨 회사였어? 네? 맞다. 우리 이준이 생각보다 똑똑했지? 선배. 우리 이준 씨는 목소리도 좋고. 아, 향기도 좋았던가? 아, 저 죄송합니다. 제 재인인데. 갑자기 처절 줄은 저도. 죄송합니다.